관성이라는 것. 예를 들면 개인에게는 습관이지 않습니까? 식습관이라든지 일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습관을 참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습관의 산물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습관을 참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의지가 좀 굳고 이런 분들은 습관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습관을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 사회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인종적으로 좀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고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한민족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섭성, 섭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성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동안 좀 이렇게 덮여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었던 우리만의 그런 섭벽이나 섭성, 특성들이 이렇게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그런 해난 사고를 가지고 특별법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지고 이제 또 정부 예산을 타내는 그런 식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치대거나 그다음에 또 나라 돈은 공짜 돈이니까 그냥 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해 먹는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눈에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특별하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예로부터 이제 우리 원형 속에는 분열적 속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대의를 위해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 가지고 뜻을 모으기보다도 서로 갈등하고 그다음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한민족을 다루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손을 쓰지 않더라도 첩자나 이런 걸 좀 넣어 가지고 안에서 여러분들 막 싸우도록 만들게 되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을 극복할 때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습관의 그런 장점 단점을 잘 이렇게 변별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 분쟁적인 그런 특성들 그다음에 공짜를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항상 남탓하는 거 그리고 나라 돈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 건지 이런 생각하는 거 완장만 차면 뭐죠 국민들을 대우하거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폼을 잡고 본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우리 역사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해방 전 후에 그 정치적인 분열상을 뚫고 1948년도에 5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이런 것은 기적적인 일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성을 미뤄보게 되면 이제 바깥의 교민 사회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지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교민의 해장이나 이런 감투를 얻기 위해서 그냥 욕하고 싸우고 그냥 비난하고 음해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해외 동포들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한인회 같은 데는 발도 디디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집단들은 특히 이제 우리처럼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점을 잘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조선 후기의 여러분들 선교사들 기록을 보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거짓말이 원래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다고 믿지 않고 관하의 수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참말을 하게 되면 목숨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였을 거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도 보게 되면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그러니까 참 보면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북한이 이제 오물을 투척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오물이 투척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세균전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되면 크게 손 대지 않고 탄저병 같은 걸 그냥 국내에 유포시킬 수 있는 거죠. 일단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람에 윤 정부가 북한의 이런 풍선 공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스라엘 같았으면 여러분들 그 10배 20배 100배 정도의 보복을 할 거라고요. 그냥 대충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성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약점들이.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개인 같으면 고쳐 가지고 좀 더 나은 개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현재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한 그런 약점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한 민족이나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관성, 섭벽, 섭성 이런 것이 진로를 그냥 거의 결정해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문제를 고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는 뭐 여러분이라 저나 굳이 입에 내놓지 않더라도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뭐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잠시 나눴던 것은 좀 순화시켜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건 이제 고쳐가야 안 되겠습니까 고쳐가야 되는데 자 이제 고쳐가서